오늘 방문한 곳은 이규라고 하는 스시와 바베큐를 무제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고기 뷔페집과는 달리 이곳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음식이 배달되는 형태이며 메인메뉴가 주로 소고기입니다. 가격은 스시 무제한을 포함할 경우 1인분에 39.99, 무제한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29.99이며 고기의 질도가 꽤 상급이네요. 처음 방문한 곳인데 한국말로 인사해주시는 분들로 인해 이곳이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브리스키, 즉 차돌베기가 구워지고 있구요. 앞에 접시에 있는 것은 리바일, 등심입니다. 양고기, 새우, 보징어, 그리고 쭈꾸미도 있구요. 삼겹살을 비롯해서 돼지고기류도 한 두세 종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제한 사이드 메뉴는 옆에서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보이면 꺼내 먹으면 됩니다. 김치, 두부, 옥수수콘, 양파 채 썰어놓은 것 등등 10여가지 사이드 메뉴가 있는 듯 합니다. 먹고 싶은 메뉴를 메뉴판에서 오더하면 위에 레일 기차를 통해서 음식이 배달이 됩니다. 지금 굽는 것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등심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추천해주신 곳이었네요. 정말 깔끔한 인테리어에 움직이지 않아도 음식을 받을 수 있었던 이곳. 주소는 5979, 비포 더 하이웨이, 노스 이스트, 스테이 넘버 A2, 애틀라타, 조지아, 30340입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모르실 만한 곳인데 한번 이곳을 추천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